총각김치 총각김치 좀 너무 반칙 진짜 제대로 된 김치 원래는 깍두기를, 깍두기 무는 조금 물러 근데 총각김치는 까닭까닭하게 돼 그 식감을 살려주시는 거지 이게 만두, 남국 총각김치인데? 안 돼요? 안 되는데 내일이 제일 궁금하다 미국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진짜 제대로 된 김치 회의 군밥을 해야지 어떻게 자기 또 포지션 맡아가지고 좀 좁은데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민우가 잘하네 네? 민우가 아니 아이씨 15년 멤버 민우가 직정기를 잘하잖아 지금 딱 직정기 딱딱하잖아 셰프님 가게 진짜 깨끗하게 민우 칭찬받고 스타트하고 나이스 그래서 참 셰프님을 만나고 싶어서 뭐 정은 잘하지? 그럼 무조건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세호 누군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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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아이씨 샌프란시스코 구호 형이 처음 왔으니까 한번 외치고 응 형이 뭐 뭐뭐 하자 영어로 해야 돼 자, 카메라 뭘로 이거 보시면 돼요? 두잇 두잇 유 캔 두잇 아케 예 두잇 두잇 유 캔 두잇 포프 파이팅 고고고 가시죠 아, 혹시 59분에 출발할까 벌써 사람들 모였어 금방 왔네 여기 존이구나 고고고 자, 넣자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가자! 와... 와...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장난 아닌데? 우리 똥땡이! 점점 업그레지, 점점... 와, 성공해야 되는데... 와... 물 두 통만... 비우라고? 씻으면 눕게! 너도 되는 통 있어? 이거! 너 그거 다 뽑아! 가자! 뭐 넣어줄까? 형님, 주방에서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 그게 좀... 나 경험자야! 주방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굴도 세고... 그리고 여기 후라이 조심해 주세요! 후라이 누가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이따가 마파두부밥 나가고 김치볶음밥 나가고 김치볶음밥 나가고 이따 국물 나가고 볶음밥 볶아놓을 거 볶음밥 볶아놓을 거 밥부터 볶아야 되는데 김치볶음밥 내놓을 거야 김치볶음밥 내놓을 거야 김치볶음밥 아, 이거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볶음밥을 볶아놓고 그릇을 더 자세히 커피 그래도 괜찮은데 계란밥 하루가 반면에 소금과 두つ 결제한 소금 그 뒤 찹쌀떡 계란 계란 계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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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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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가 또 선배니까 형한테 시켜, 알았지? 형이 오늘 제 조수예요? 조수까지는 아니고 신참 자, 얼마나 왔어요? 준비 시간? 아까 11시 반이라 그래 줬거든? 11시 반이요? 일단 11시 반 오케이 굿모닝 와, 경헌이 영어 잘하나봐 외국 많이 다녀서 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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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시야? 지금 11시 5분이야 주문 일단 받아봐 주문 받아보라 그래 주문 받아봐 주문 받으면 된대 주문 받아봐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보냈어? 주문 받아봐 오케이, 오케이 자, 사인 돌립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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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렁꾼 땅 없네, 이네 최대한 완성차는? 나는 자세히 준비할 것 같아 저도! 이거 저거 사여 stink 그럼 2분의 한 이제? 아니 밥을 드셔야 돼 상관없는 게 아니? 아, 잘못도 모르고 준비 됐다고 해! 어느새 제일 좋아진 김치? 다음은 김치에 들어갔어요 응, 국략래 Yak Carter 우리 진짜? 응 김치 하나요? 네. 자, 김치 하나 나갑니다. 김치 하나. 김치 볶음밥 하나요. 김치 하나. 오케이. Here's the second, actually. You missed the fight. One minute. One minute, one minute. One minute, one minute. 김치 볶음밥. 김치 볶음밥, excellent choice. Thank you. Here we go. What do you want? 김치 볶음밥. 김치 볶음밥. Can you take pork belly and soup or not? Pork belly already goes in the fried rice. I'm going to put extra. Extra? Extra pork belly. Give me one second. 저희 세 번째 주문에 삼겹살 좀 많이. 삼겹살 많이 달라고? 가능한가요?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 가능해. No problem, no problem. Yeah. Let me just give you your change. All in the number.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자, 김치 하나 더. 총 김치 세 개입니다. 오, 김치 볶음밥 이게 많네. 자, 제가 뭐 계속 체크할 테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그럼 세 개? 세 개요? 네, 총 세 개요. 오늘 김치 쪽으로 가겠는데? 그러니까요. 뭐죠? 네,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해? 네,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해? 김치 반응이 나야겠다. 아 맛있겠다. 김치 잠깐으로 몇 개 나와요? 김치 3개. 또 삼겹살 반응. 김치 반응이 나야겠다. 아 맛있겠다. 이제 비주얼적으로 계란 들어가는 게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김치 3개 바로 나갈 수 있어. 여자분부터 드려. 이거 삼겹살 많은 거. 이거 삼겹살 많은 거. 이날 일은 오늘 일정이라고 하고요. 너무 맛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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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프지 않겠지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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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지로부터 하나가 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치볶음밥 너무 맛있었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김치 전부 갖고 왔어야 되는데. 김치볶음밥 너무 맛있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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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볶음밥 너무 맛있는데. 김치볶음밥 너무 맛있었대요. 네. 좀 했는데 김치볶음밥은 왜? 고춧가루 빙채아 나왔어요 네 국수? 없네 국수 Here you are Thank you I'm zeller I'll try it I'm pretty sure I'm going to get it too The soup pretty good You walk around here? Across the street You come always? Once in a while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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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여기까지 여기까지 김치 복습 하나 있어요 저기, 복음밥 하나 포장해주세요 닭을 집게 from the kitchen 감사합니다 네 신입 Thank you 사장님의 감수는? 잘 같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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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